오늘 초복입니다. 많은 개들이 보신이라는 파울 아래 오늘 도살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대통령의 퍼스트독과 똑같은 백구 많은 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마루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에서 많은 위안을 얻습니다. 동물과 반려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백구들, 목이 졸려 죽고 전기 감전돼서 죽고 평생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서 키워지고 그토록 사랑하는 주인의 쓰다듬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운동 한번 못해보고 죽는 수없이 많은 백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동물권행동카라는 이 백구들에게도 대통령의 퍼스트독 마루와 똑같은 생명권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우리의 국견임을 알리고 이들의 생명권을 대통령께서 부디 살펴주실 것을 간절히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